벼라다라 노래를 들어야 쓰겄어요 안 들어야 쓰겄어요. 박수소리가 찍어서 안 해. 자 벼라다라는 박수가 안 나오면 노래를 안 한다. 역시 내가 하니까 박수가 나오잖아. 니가 할 땐 안 나와. 그래요. 맨날 나를 까요. 나는 맨날 언니가 까서 맨날 찌그리고 앉아있어요. 찌그리고 앉아서 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가요를 계속 들었잖아요. 민요를 한 곡 나가고 싶어요. 그럼 우리 민요가 한 곡 주실래요? 음악 주세요. 어머니 마법리들 같이 신나게 한 번 불러봅시다. 신망고강산입니다. 마항고강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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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인물 찾아가자 만고강산 누람할제 만한 천봉을 때밀고 덩붕붕을 가락실어 다 말려 벙을 넘어설 때 청산은 천봉이요 푸른자 한참 백돌이 오와 꽃잎이야 우리 인물 어디에 가자 오와 좋다 오와 좋다 우리 인물 찾아가자 우리 인물 찾아가자 내 민요 백돌붙고 삼성시로 낙산사를 가져갈 때 푸와의 중방촌생 멀어봐 멀어봐 엄청 보슬이니 오와 꽃잎이야 우리 인물 어디에 가자 오와 좋다 오와 좋다 오와 좋다 우리 인물 찾아가자 우리 인물 찾아가자 어떠세요 좋죠 좋죠